안녕하세요 푸른짱입니다. 오늘 소개 드릴 영상은 많은 로키산 야생화를 볼 수 있고 아주 멋진 자연방향으로 이루어진 바위공원을 볼 수 있는 센테네엘 리치 트레일입니다. 이 트레일은 캐네디안 로키산 중 가장 잘 관리된 트레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 산을 오르면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생화입니다. 이 산은 총 13.9km이며 약 1200m를 올랐으며 걸린 시간은 약 7시간이었습니다. 등산로 입구는 리본크릭 주차장에서 시작되며 찾아가는 방법은 설명란을 보시기 바랍니다. 등산로가 잘 나있고 이정표가 있어 등산하는데 문제점은 거의 없습니다. 수목 한계선을 지나면 극경사 오르막이 올림픽 서밋까지 계속됩니다. 처음 해노면 되었고 창조장에서 인정필민지에 돌아가라. 바로만EO 사 Sich encouragedznavsell입니다. 신곡的1년 숙소 올라가는데 올림픽 서비까지 올라갔어 더이상 못가는데 왜 죽어서 낯가든 저기쪽에 가서 올라가고 이 스프레이드인데 여기 트럭펄쪽으로 가는건데 이쪽도 마찬가지 이리로 가 좌회전 좌회전해서 좌회전에서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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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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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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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易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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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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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